가수 이상민 씨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슬픈 사연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태어났을 당시 호적의 이름을 울지 못하고 2년간 이 애기로 불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명의 애기가 더 있습니다. 지난주 보이는 라디오로 뒤늦게 이분의 얼굴을 확인한 청취자분들이 애기 아닌가요? 라는 문자가 정말 많이 쇄도했는데요. 장범준 목소리에 박해를 닮은 애기 정애기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오늘도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지난주 정민재 평론가를 본 청취자들이 얼굴이 애기 같다. 목소리로만 들을 때는 좀 중후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자가 많이 왔거든요. 아직 뭐 나이 자체도 20대긴 해요. 민재 씨. 그렇죠? 동안의 비결이 뭔가요? 이거 20대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니까?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멀리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동안의 비결 뭐예요? 동안의 비결은 뭐 동안인가요? 좋은 음악 많이 듣는 거?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사실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해요. 노래를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반팔 입고였는데 확실히 요즘 날씨가 집에만 있기엔 좀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게요. 오늘 낮에 뭐 30도까지 오른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일이 많아서 어딜 가지를 못했는데요. 다행히 뭐 업무 겸 휴식 겸 갈 수 있는 나들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음악하고 관련된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뮤직 페스티벌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혹시 조현재 아나운서는 뮤직 페스티벌 가보셨어요? 저는 뭐 뷰민나나, 금인패, 서재패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경련으로 좀 찾아가는 편이고 예전에 뮤즈인시티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사오노 팬이어서 리사오노 온다고 해가지고 갔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페스티벌이 뭐 인디 뮤지션들의 축제 혹은 자주 보기 힘든 뮤지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정말 페스티벌도 많아졌고요. 좀 상업적으로 많이 변한 느낌? 저만 느끼는 건가요? 사실 뭐 그런 페스티벌들이 인디 페스티벌이다 막 이런 걸 표방한 적은 없어요. 뭐 그치만 어쨌든 음악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일반 대중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확대된 거죠. 그러면서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탁 트인 들판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고 하면 기분 참 좋거든요. 기분 전환도 되고. 저도 올해 뭐 여러 페스티벌 방문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뮤직 페스티벌 이게 뭐지? 아직까지 좀 낯설다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공원에서 하루 종일 다양한 뮤지션들 공연 즐기면서 앉아서 피크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돗자리에 누워서도 듣고 앉아서도 보고 무대 앞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가본 분들이라면은 음악 취향에 맞는 그런 페스티벌 골라서 한번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추천드려요. 저도 뭐랄까요. 좀 진짜 여유를 느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음악 페스티벌 가면요. 그렇죠. 요즘에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많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선 지난 주말에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는 페스티벌 시작이 됐고요. 이미 끝났죠. 이번 주말에는 올해가 10주년이래요. 벌써. 그린 플러그드 2019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평소에 많은 대중 앞에 설 기회가 적은 인디밴드, 그래도 싱어송라이터부터 래퍼, 또 지명도 있는 가수들도 나옵니다. 뭐 G.O.D도 나오더라고요.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네. 이 두 개는 아마 이름이 좀 익숙하다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시조색격이다. 저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예전보다는 요즘에 대중 가수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전체 비중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진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 마니아들만 보는 페스티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그런 것들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있고요. 또 6월에는 EDM 페스티벌 많다고요? 네. 6월 첫 주말에는 월디페라고 하죠. 월드 DJ 페스티벌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울트라 코리아. 이 울트라라는 거는 미국의 DJ 페스티벌 브랜드인데요. 한국에서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는 지산 락 페스티벌, 또 8월에는 인천에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 락 페스티벌들이 열리죠. 이 지산이나 펜타포트도 익숙한 페스티벌 중 하나인데 근데 요즘 주변에서 좀 지산이랑 펜타포트가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팬들이 얘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초심을 잃었다 라기보다는 티켓값은 사실 크게 변함이 없는데 그 반면에 예년에 비해서 출연진 몇 면이 조금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페스티벌에서는 해외 아티스트 보고 싶어하는 음악 팬들이 참 많은데 이게 좀 충족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라인업 측면에서 팬들이 좀 아쉬움을 티켓값에 비해서 그렇게 의견을 보고 있는 건데 좀 그만큼 외국 뮤지션들이 우리나라는 안 찾아주는 걸까요? 저도 참 아쉬운데요. 왜 이렇게 성사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한국을 찾아와 주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또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까요? 오늘은 어쨌든 올해 많은 페스티벌들이 열리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뮤지션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실 분은 누군가요? 첫 번째는 바로 잔나비라는 팀인데요. 요즘 워낙 핫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소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1992년 잔나비띠 그러니까 원숭이띠 5명으로 이루어진 젊은 밴드고요. 최근에 2집 앨범 전설 이 앨범의 타이틀곡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팀은 워낙 페스티벌 많이 하는 팀이기도 하지만요. 올해는 특히 높아진 인기 덕분에 페스티벌 섭외 1순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수토요일에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그린 플러그드 2019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서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한수원 아트 페스티벌, 자라섬의 레인보우 뮤직 앤 캠핑 페스티벌, 그리고 부산에도 락 페스티벌이 있어요.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등 출연합니다. 아 정말 인기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섭외 시도를 좀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잔나비 분들 듣고 계시면 저희 뉴스 FM 조연지입니다. 얘도 한번 꼭 나와주세요. 아니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는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또 굳이 소개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다른 좋은 노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앨범에 실려있는 노래예요. 제목이 투게더라는 곡인데요. 밝고 흥겨우면서 전영록 선생님의 히트곡 있죠. 종이학. 이 노래를 인용한 재치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그 종이학의 가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잔나비의 투게더 들어보시죠. 몇 달은 품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 입고는 텅 빈 밤에 누워 잠이나 자겠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치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이 노래도 좋네요. 네 노래도 참 잘하죠. 그렇구나. 저희가 섭외 연락했을 때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잔나비 노래 안 틀어야지 했는데 좋네요. 아니 전영록의 종이학 어떤 가사를 인용했을까 했더니 천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이 분 맞아요? 아 찾았네요.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페스티벌에서 국내 가수들 뿐만 아니라 해외 가수들도 많이 오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악 팬들이 페스티벌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해외 가수들의 내한 때문인 것 같아요. 단독 공연을 하나씩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게 공연이 막 잘 열리는 편도 아니라서 페스티벌에서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올해도 여러 해외 가수들이 내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국의 일렉트로닉 듀오 케미컬 브라더스 그리고 호주의 아주 실력 있는 인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코트니 바넷 뭐 이런 팀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이 보면 5월에 막 집중되어 있고요. 이제 뭐 6월 정도까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가을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많이 열리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다 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좀 피로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페스티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음악적 성격이 비교적 유사한 피크닉 페스티벌들 그리고 락 페스티벌에서는 중복 출연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아 뮤지션들이요? 네. 날짜와 장소는 다 다르지만 출연한 아티스트가 상당수 겹치는 거죠. 그렇다고 각 페스티벌만의 개성이 뚜렷하게 다르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특히 피크닉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짜와 장소만 서로 다를 뿐이지 분위기, 컨셉 이런 건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매년 이런 식으로 좀 개성 없이 비슷비슷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주 특급 출연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방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갔는데 올해 비슷하네? 그럼 올해 갈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느낌만으로 이제 페스티벌을 가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라인업을 보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라인업 보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출연진이 끌리지 않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본 가수인데 올해도 다 나오네? 이러면 올해는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올해 해외 가수 중에서 한 번 선택해 주실까요? 네. 올해 한국 찾는 해외 가수 중에서요. 앤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젊은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미 4월 달에 한국에 와서 단독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맞췄어요. 근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금방 다시 한 곡을 찾는 거죠. 이분 노래 중에서 2002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요즘 한국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도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2002년에는 이랬지 저랬지 뭐 이 노래가 인기 있었지 뭐 이런 옷을 입었지 이런 추억을 나누는 내용인데요. 가사를 뭐 다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들어보시죠. 네. 앤마리 2002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ll kiss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네. 2002년에는 이랬지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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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집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앤마리의 투사안투였습니다. 네. 이런 팝가수들도 페스티벌을 통해서 만나면 네. 정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켓값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과거에는 주로 밴드음악 또 록 음악이 페스티벌의 주류를 이뤘다면은 요즘에는 이 솔로 팝 가수 아니면 R&B 가수 뭐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페스티벌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페스티벌이 7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홀리데일랜드 페스티벌인데요. 네. 방금 들은 앤마리를 비롯해서 영국의 일렉트로닉 뮤지션 제임스 블레이크 그리고 미국의 드림 팝 밴드 시그렛 애프터 섹스 이런 장르를 하는 음악인들이 무대에 올라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좀 저한테는 생소한 가수들이긴 한데 또 이쪽 마니아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주 인기가 많은 밴드입니다. 그리고 또 EDM 페스티벌 인기도 상당하죠? 네. 아무래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EDM의 선호도가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EDM이라는 음악이 물론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감상할 수도 있지만 넓은 공간에서 함께 들으면서 들썩들썩 춤출 때 그때 폭발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대형 경기장이 마치 클럽처럼 변하는 진풍경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EDM 페스티벌에서 주목해야 할 올해의 뮤지션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중에서 올해 많은 일렉트로닉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분은 마틴 게릭스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DJ입니다. 이분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을 한 적이 있고 특히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등장을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9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올해 24 젊은 뮤지션인데 15살부터 음악을 시작해서 일렉트로닉 음악 전반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DJ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틴 게릭스네요. 한번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오늘 끝곡도 페스티벌에 출연한 가수 노래로 가져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90년대에 한바탕 열풍이 있었죠. 쿠바 재즈. 이 쿠바 재즈의 대표주자이면서 99년에 나온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유일한 여성 가수가 오마라 포르투온도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다음 주 주말에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합니다. 좋은 노래가 참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신청하는 곡은 시에고 아베사테라는 곡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키스하게 된다면 이런 뜻인데요. 제목 좋네요. 작년에 박보검씨 또 송혜교씨 나온 TVN 드라마가 있었죠. 남자친구 이 드라마에 삽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뭐냐 이런 궁금증을 유발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저도 기억나네요. 오늘 좀 집중해서 더 들어볼게요.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노래 시에고 아베스 전해드리면서 정민재 음악평론가와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